퀘스트? 이러면 멧돼지 사제인가? 뭔가 좀 불안한데? 오 일단 무기는 좋아 저거 중매에 퀘스트 쓰는게 아 이러면 멧돼지 사제 맞는거 같은데요? 아마 중매에 저 퀘스트 쓰는게 멧돼지 밖에 없을거야 일단은 키카드는 좀 많이 나오고 있긴해 아니 하스윙이 하나 하나밖에 안들어있다고? 아니 하나밖에 안들어있네 죽여놔 일단은 그래도 나름 키카드는 다 모이고있죠 나도 나름 느리진 않거든 근데 저 친구가 엄청 빠를거 같다는게 문제지 이러고 시체대살리기 그런거 쓸거 같은데 다음선에 일단 무기나 찹시다 일단 지금 필요한거 스팀청소로봇 사실 얘만 있으면 어느정돈되요? 오른쪽에서 뽑았네 오른쪽에서 뽑았네 흠 벌써 4번 죽였어 오 역화 나이스 오 오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니 이러면 할수도 있는데요 템신까지 다음톤에 템신한 다음에 두톤만 더 살아보자 일단 일단 이번톤에 무기를 찾으면 못할거란 말이지 그쵸 이번톤에 무기 찾는건 안되죠 뭐 어떻게 해야될지 아까 이러면 다음톤에 되지않나 1,2,3,4,5,6,7이니까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죽지만 않으면 다음 턴에 될 수도 있다 일단 된거 같은데 넷돼지 두마리 더 죽여야되는데 오죽이잖아 나이스 합시다 템신에다가 반향을 바르면은 반향이 하나가 더 들어오죠 반향 하나부터 바르고 0코스타 승차 내고 템신에 향수 자 두개째 오물토 다섯개 열다섯개 아니 열개 열다섯개 스무개 들어가 오물토 스무개 들어가 그 다음에 스팀 청소 로봇으로 다 없애버리면 가버렷 근데 이게 좀 이펙트가 오래 걸리더라고 보니까 쏘나요 쏘네 이제 이제 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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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일 스물 스무일 한개들어져 대개 총 오물토 20단다 이거거든 하하하하 주워도 계속 타고있네 네?